맞춤형 건강 슈퍼푸드 시금치의 효능부터 두작용까지 짚어볼까요? 시금치는 비타민 A, C, K는 물론 철분과 칼슘도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 탁월합니다 이 신선한 초록잎 채소는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함유하고 있어 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시금치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옥살산이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시금치를 활용한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시금치 샐러드는 어떠신가요? 재료는 신선한 시금치 안줌, 방울토마토 몇 개, 아보카도 반 개,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소금 후추입니다 시금치와 방울토마토, 아보카도를 먹기 좋게 썬 후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 소금 후추를 뿌려주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샐러드는 영양가가 높아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시금치는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을 때 비타민 C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샐러드로 먹는 것이 가장 영양가 높은 방법이죠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스무디에 넣어보세요 바나나와 함께 갈아 마시면 맛있는 그린 스무디가 탄생한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sorry sorry